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라우 그룹 오세영 회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오스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주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상당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 잘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한상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전주 대회를 결정할 때 저도 물론 전주에서 개최을 원해서 이쪽에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고.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저도 사실 개최가 성공하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바랬고요. 사실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개최했던 도시들이 보면 컨벤션 홀이라든지 또는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갖춰졌는데 과연 전주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이다. 이게 전부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전주 시민분들이나 기관단체장 분들께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단한 건 또 대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또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인상적이고 특히 이번 대회 덕분에 앞으로 이제 우리 한상대회가 확장성이 커진 게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전주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사실 좀 개최를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책임 소재나 걱정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이렇게 성황리가 끝나니까 앞으로 이제 한상대회가 꼭 이렇게 뭐 큰 도시에서만 지르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도 많거든요. 각각 제각 고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 중소도시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 진짜 제대로 된 멋과 맛도 좀 느끼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샀고 이런 어떤 확장성이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회라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어쨌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게 이제 처음 사례대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을까. 뭐 한옥 호텔에서 주무시는데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이 없어서 그런 점들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맞습니다. 신경 쓰는 게 보이고 저도 이제 오전에 대학생들한테 해외 진출이라는 특강을 좀 하고 왔는데 네. 싱글자 특강 하셨더라고요. 저도 젊어지는 거고 너무 제가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사실 이런 대학 캠퍼스에서 같이 한다는 건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최소한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한상이 뭔지 한상대회가 뭔지 해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바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꾸게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눈으로 보이는 교육일 수도 있고 또 협력일 수도 있고 해서 이건 앞으로 다른 지방에서 해도 이렇게 좀 유력 대학들과 어떤 행사를 같이 하는 거는 정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도 한번 개최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설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님 관련된 회사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에 거의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과 같은 코라오 그룹에 근무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코라오, 코리아와 라오스가 합해진 회사명이 회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제 199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34년 동안 동남아에서 쭉 사업을 하다가 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주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라오스가 회사의 중심축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해외에 나갔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국가나 지역명도 좀 결합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의 코리아의 코, 라오스의 라오를 붙여서 코라오라고 이름을 했고 처음에는 다소 의사였는데 요즘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서 사람들이 이게 코리아 라오스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왠지 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어떤 브랜드 포지션을 하는 거 보면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르기도 좋아요. 코라오 부드러우면서. 지금 계열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개 정도. 지금 한 64개 정도 계열사가 이제 각 나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20대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가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을 떠나가게 된 계기도 따져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하고는 다르게 또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다 보니 이게 뭔가 좀 부모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과 또는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학력, 지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뒤지는 사람들이 뭔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왠지 뛰어가는데 뭔가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제 금수조 스타트가 아니어서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마침 이제 제가 무역상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이 개방되고 베트남 시장이 열리는 걸 보면서 인구가 1억인데 뭔가 이제 나라가 새로 발전이 되는 단계에서 내가 참여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베트남을 이제 과감하게 사피를 내고 갔었고요. 경험도 없고 많은 자금도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쉽게 시작은 못했고 또 가자마자 새로 시작한 사업에 또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웃하고 있는 라오스로 건너가신 건가요? 베트남에서 이제 그 이후에 좀 힘들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기회가 좀 찾아와서 베트남에서 조금 이제 우리 한국 관련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라오스로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죠. 사실 이제 중고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남아를 가보면 우리나라 차보다는 일본차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데 라오스에서 한국차의 비중을 높이는 데 1등 공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차가 한 10여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가 1997년도였고요. 지금 말씀처럼 동남아는 그 일본이 한 60년 전부터 진출을 해서 거의 뭐 도요타부터 일본 차량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스만이 유일하다기보다는 라오스가 가장 한국차가 많이 보이는 나라. 라오스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 한국이 아닐까 할 정도로 도로에 보면 한 50% 이상의 한국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 시작을 지금까지 했던 저희들 브랜드로 나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차 마켓시회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거의 한국차인가요? 네, 거의 한 55% 정도가 한국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독특한 게 할부 개념을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자동차를 이제 하면서 이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물건이고 해서 처음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자동차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사업의 판매의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금융 상품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룹에서 은행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 설립을 해서 은행까지요? 중산층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야 국민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도 좀 성장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금융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라는 게 이제 타다 보면 중고차는 더 수리 같은 것도 이제 제때 해줘야 되고 하는데 AS를 철저하게 서비스를 장착해 놓으셨다면서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부품 하나는 없어도 사실 운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차가 전무한 나라에서 한국차를 판매를 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처음 듣는 질문이 혹시 고장 나면 어떡하느냐 사실 누구든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고장에 대한 염려는 결국 이제 판매에 대한 주저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그냥 서비스 센터에다가 집중 투자해서 아주 대규모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차들도 아직 지방 곳곳까지는 AS센터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방 곳곳까지 AS센터를 열어서 전국이 어디를 가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파서는 없도록 주변에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죠. 이게 이익이 나면 이익을 다른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고객 서비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성공해서 한국차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니까 한국차 붐이 일어났던 겁니다. 라오스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인당 GDP가 제가 처음 갔을 때 1957년대 한 250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천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 나라의 GDP에 맞게 GDP 경영을 또 펼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있는 나라가 신흥국이고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나 주변에 있는 정부 사람들이나 어떻게 정확하게 3년, 5년 뒤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미리 판단해서 사업을 하느냐 나한테 어떤 신기 같은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게 사실은 한국 사람인 나만 가지는 특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만큼 한국이 성장할 때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걸 본 사람이 다시 한국의 어떤 재현되는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보면 한국의 80년대, 90년대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는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거의 한 2000년대 모습도 있고 그러면 GDP에 따라서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업도 있고 도태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돈이 많으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사전에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보면 GDP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는 전략들이 지금까지 계속 잘 성공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라오스에서 경제신문도 또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까닭에 신문까지 발행을 하시는지요.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하고 정보가 많이 차단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 기업이 무슨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저희 경제진은 당연히 경제 이슈들이 기본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지면들을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취미라든지 아니면 알아야 될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 책을 안 읽습니다. 한국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지만 특히 스마트폰 나오는 뒤로 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지금 경제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도 젊은 청년들도 라오스의 삼성이라고 여기고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했는데 라오스 정부에서도 코라오 기업에 대해서 갖는 호감도가 위상이라든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오스 국가 내에서 코라오 기업의 위치 저희들이 매출 규모로 이렇게 따로 따지는 지표는 없지만 매년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수입 과제부터 시작해서 법인세까지 전체 내는 세금으로 보면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기보다 제일 많이 납부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라오스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6,000명 가까이 넘다 보니까 고용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대부분의 사업들도 기술적인 사업도 많거든요. 자동차도 그렇지만 요즘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여기서 또 기술 이전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서 또 일을 배우고 나가서도 창업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인 게 많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20대 혈혈단신으로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라오스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됐는데 그것도 크게 어떤 경영 철학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지요. 평상시에 기업인으로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역시 혼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가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하고 공존하는 게 사실은 사업이고 기업 활동인데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사실 그 사람들이 냉장히 받아보면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일 뿐이지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게 외국 투자하고 외국 사업인데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크게 손벌려서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수밖에,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이 국가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 발전과 같이 성장한다는 전략을 놓고 준법 경영 또는 사회화하는 이거는 기본이고요. 어쨌든 국민들과 국가와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서로 윈윈하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 정부에서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차원에서는 가장 코라오르 그룹에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건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정부... 공익적인 걸 많이 해오셨겠지만... 고위청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사실 라오스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인상적이게 보는 거는 저희들이 생기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라오스 뿐만 아닙니다. 캄버디아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에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업을 확대시키고 물론 일정 부분 돈이 필요하다면 배당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법적 제약은 없는데 웬만하면 제 생각은 그 나라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그 나라에 재투자해서 다시 또 다른 사업과 또 다른 일로 확장시키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보면 저희 회사에 대한 정부의 생각들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 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보면 성공, 성공, 성공이 쌓여서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해서 마지막에 성공해서 자수성가를 이룬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크고 작은 역경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가장 큰 역경은 어떤 점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건상 누구든지 아마 크고 작은 실패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어떤 방식이겠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실패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왜 미국도 아니고 아니면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라오스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왜 라오스에서 성공했느냐.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베트남에서도 실패를 했었고 라오스에서 실패를 했지만 내가 실패한 나라를 떠나지 않고 다시 그 나라에서 재도전했다는 걸 저는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외국 같지만 비행기를 떠나면 한국을 떠난 것 같지만 각 나라별로 또 다 다르거든요. 어느 한 나라에서 실패했을 때 그 나라가 또 보기 싫다고 사실 실패하면 사실 보기 싫죠. 누가 잘못한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면 또 그 나라는 또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두세 번 이상 그 나라에서 다시 재도전하는 것 그러면 결국 실패가 이제 자산으로 경험으로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나니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나라에서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떠나지 않고 다시 한 번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그래서 3, 3분 만에 일어섰다. 이게 저는 가장 실패의 어떤 극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도 저도 좋아하는 말이지만 실현은 없어도 실패는 없다.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또 시그니처 강의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M4세대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는 국내에서 줄어들고 있고 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좀 일깨워주셨나요? 학생들은 사실 요즘 해외여행은 참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짐을 사서 해외로 나가서 한번 도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오전에 저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고 뭔가 정말 도전해서 실패해서 돌아와도 빈손이라도 거기서 얻는 엄청난 경험은 앞으로의 자산이 돼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해외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라는 쪽으로 오늘 아침에 많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오세영 회장님에게 20대를 다시 돌려드린다면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20대로 청춘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저는 여전히 한국보다는 해외로 똑같이 똑같은 해외로 나가서 똑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방식으로의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도 좋은 나라고 한국에서 산다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상품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기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정말 타고난 재주가 있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바로 그 나라 사람들과 내가 차이나는 경쟁력은 나는 한국인이고 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고 그 나라는 베트남 말을 쓰고 라오스 말을 쓰고 나는 한국 말을 쓰고 그럼 한국 말을 쓰는 내가 그 나라에서 조금만 적응이 된다면 1억 인구인 베트남 모든 사람보다 내가 한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연기한 모든 비즈니스를 1억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태어났다는 나라하고 거기서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에 나가면 그들이 못 가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사는 것과 한국처럼 동일한 여건 속에서 뭔가 아주 작은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사는 부분 이걸 지금 한 30년 해보고 나니까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좀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해외 쪽으로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서전 이제 곧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 어떤 책 제목이 어떻게 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나요? 하이웨이는 길이 없다. 제목처럼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 고속도로가 길인데 그렇죠. 왜 고속도로가 길이 없냐라고 아마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하이웨이는 길이 없다가 제가 34년 살아온 제 인생의 축수판입니다. 이게 남들이 쉽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아주 길이 좋은 길을 달렸다면 과연 내가 오늘의 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 성공의 원칙은 원천은 잘난 모든 사람이 달리는 그런 씽씽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한 발 비껴서 울퉁불퉁하고 오히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서 거기서 선점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오히려 더 매번 블루오션을 창출하면서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다 가는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한 발 비껴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도전하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전체 압축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을 찾아서 고생하지 말고 블루오션을 개척해라.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까? 선진국을 또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나름 장점이 있잖아요. 도전하기에. 제가 여기서 무조건 신흥국이 최고다. 무조건 선진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각자의 어떤 생각과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굳이 저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여전히 신흥국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부족 많이 듣는 게 이머징 마켓의 선구자 이머징 마켓의 개척전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마 제가 인도천이나 반도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신흥국을 제안하고 싶고요. 신흥국을 제안하는 이유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아직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북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원래 부자들은 여유가 있다. 투자를 해도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빨리 벌려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가 많고 서두르다 보면 그게 논리다. 그거 이해하냐. 학생들 다 이해한답니다. 부자는 계속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러면 시간 부자는 나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더 부자냐. 그럼 학생들이 더 시간 부자인데 왜 나이든 사람들은 오히려 천천히 하나씩 결정하고 가는데 시간이 많은 젊은이들은 왜 빨리 서두르다가 계속 실패하느냐. 그래서 시간 부자도 부자니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전략적으로 해외를 나가면 된다. 그 말은 결국 신흥국에 가서 한국의 삼성,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그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성장하는데 국가가 발전해 주니까 매출이 커지고 한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맞는 각각 신흥국에 가서 이 국가가 성장하는 동안 내가 같이 성장시키면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내 노력보다는 10배, 20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를 정하라면 신흥국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책 속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 있죠? 많죠. 약속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읽어오셨지만 도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도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찾아오는 분들이 예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젊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못 느끼는데 스타일이 멋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막 나나 봐요. 요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한국도 되게 힘들게 넘겼지만 코로나를 지났지 않습니까? 라오스도 그렇고 동남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사업 쪽으로 또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유통사업 그리고 한국의 큰 백화점처럼 메가몰 사업 그리고 편의점 사업들을 확대하고 하면서 사실 중산층이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연계시켜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메가몰에 와서 쉴 수 있어서 행복해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물론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새로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사업 쪽으로 제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또 우리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오해자님께서 또 힘을 실어주셨는데 전주에 대한 좋은 인상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한국에 들어오시면 전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미리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